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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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라라라 미소유튜브 바쁘다 바빠 왜 이리 바쁜 것 같지? 7분 남았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아 이거 바로 아이템 창에 올리는 조합법이 키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? 바로요? 바로 조합창에 올리는 키가 있었거든요 그게 있지 않았나? 뭐지? 아닌가? 없어요? 옛날에 화상 게임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했었는데 맨날 바로 조합대요? 네 조합대에 올라가는 키 어 뭐야 거미줄 있었는데 어 거미줄 있지 않았어요 제 집에? 어 거미줄이 없어 아 저한테 있는데 몇개요? 20 몇개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거 아 그거 있어야 되는데 일단 포션은 이따가 가서 만들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럼 지금 뭘 만들어야 되죠? 아 마법 디프론트 마법을 만들어야 돼 아 먹물 없지 이제 먹물 사러 가야겠다 아 바쁘다 6분밖에 안남았다 왜요? 죽었어요 또? 아니요 와 인생 진짜 바쁜데요? 두번은 아주 스킬을 막 쓰시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깃털 와 깃털도 필요해 진짜 필요한 거 많다 진짜 이거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 어 깃털 있었는데 또 어디다 놨지 내가? 깃털 있었는데 깃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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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셨어요? 아니요 어 근데 깃털이 왜 없지? 아 여기 있겠다 제가 두대 맞췄거든요 어 진짜요? 몇대만 더 맞추면 되겠네요 네 이거 그냥 포레스트도 만들어 드릴게요 스킬 네 그냥 프로젝타일에 그냥 프로스트만 넣어드리면 되죠? 네 프로스트데미지 말고 프로스트데미지 네 프리즈 필요없고 네 아니면 프리즈 따로 프로스트데미지 따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드릴까요? 네 아 또 죽었죠 네 와서 포션을 챙겨가세요 포션 먹고 하셨어요 원래? 아니요 전 안 먹고 있었죠 레벨 높았어서 아니면 아 근데 마법사 옷을 입어야 되게 편하지 않나? 대전할 때 진짜 네 범위줄 이번에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되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포션을 이거 만드세요 네 여기다 뿌려놓을게요 여기 있어요 네 범위줄로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저 지금 스킬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아 이걸 또 아케인애쉬를 어디다 놨을까? 맞다 이거 새로운 스킬 이거 써보세요 이따 한 대 맞추세요 이걸로 네 그거가 슬로우 걸리거든요 네 엘사 누나요 네 엘사 누나 외치면서 쓰세요 네 네 어 왜 없지 뭐야 뭐야 아 찾았다 찾았다 안케인애쉬 아 빈티움 깔아 빈티움 깔아 아 아 아 거미줄 도와놔 네 뚠뚱이 스케일드 2 네네 스케일드 2 네네 파이팅 파이팅 그거 한 대만 맞추면 진짜 좋아요 한 대라도 맞추면 네 한 대 맞추고 스킬 난사 맞추면 돼요 네 뭐할라 했지 후션이 있어서 네 이번에 후션이 있어서 좀 수화로 할 거예요 해볼 말 42분이에요 옷도 못 만들텐데요 이러다가 통과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와놔 됐다 하나 만들었고 하나 더 만들자 맞췄고 어 이거 한 대만 한 대만 살아야 돼요 제발 두 번만 죽었는데 두 번 맞췄다고 좋아요랑 엘사 누나랑 어 진짜요 네 즐거 죽었어요 아니요 살았어요 아 죽었어요 죽였어요? 네 오 다행이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와서 만드세요 빨리 받고 오 가보 어 확실히 마나 포션 있으니까 어 선생님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미소님 마법 어떻게 된거죠? 어떤 마법이었죠? 어떤 마법이었죠? 저 그 뭐야 제가 20대야 만들 수 있는 마법 아 그거 저 지금 오류나가지고 운영자님이 다음 시간에 준다고 하거든요 재료가 마법이 오류나서 그래요? 만들었는데 마법이 오류났어요 저 지금 20인데 만들 시간이 없어 그냥 이걸로만 써야겠다 죄송해요 제가 20 찍었어요 아 괜찮아요 미소님 여기 있으니까요 만들었는데 네 다른거 꼭 드릴게요 다른거라도 그거 꼭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근데 양띵님이 초록구슬을 찾으시던데 맞아요 저한테도 그러던데 초록구슬 찾더라고 없으니까 또 버렸어 저 버려졌어요 아 진짜요? 네 네 여튼 뭐 이제 1분 뒤에 재전시간이네요 그러네 정정당당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요 제자가 오시나요? 네 전 제자가 나가죠 오우 와우 열심히 손님 저희 제자가 근데 레벨이 좀 낮아요 아 그래요? 아 집에 오셨어요 이제? 네? 아 집에 오셨다는 줄 알았네 아니아니아니 노 아직 제자 뽑았는데 네 제자 지금 화리중이에요 화리중 아 아직 화리중? 여튼 이따가 봬요 냉냉 냉 헐 1분 남았는데요 저 이거 상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요거 포션 물병 있어요 저한테 룬 어딨죠 룬? 룬이요? 이거? 비어있는 룬? 여기요 빨리 빨리 상이라도 만들어요 아니면 내 모자 써 그냥 이거 모자 네네 이거 죽으면 어떡해요 네? 아 죽어도 돼요 아 어떡하지 빨리 빨리 상이라도 만들어요 갈색량 갈색량 저 주지 않았어요 만들 수 있죠 석방 좀요 성장 석방 비어있는 룬 하나만 더 비어있는 룬 하나만 더 여기 상자 하나 챙겨 가야돼요 상자 하나 가져갈게요 제가 일단... 됐어요 가죽 가죽? 있어요 있어요 기다려요 넣어주 가죽 됐어요? 됐어요 됐어요 다시 가져 대전장으로 시계 네 대전장! 저 왔어요 다른 사람들.. 어 왔네 대전장으로 오세요 이거 상자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져왔어요 와 우리만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어떡하죠? 왜요? 좋죠 어 아니야 다주님도 있어 어 그럼 다행이다 어 아니야 이 사람도 있어 루테님 루테님도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어 곡괭이 같은 거 다 가져오셨구나 이따 넣으면 되니까 상자에 네네 라이티라 마마 레벨 계속 올려요 이 순간에도 네네 라이티라 라이티라 다들 뭔 속성 했지? 언esta 루테님 cab 번개 여보세요 누가 이렇게 늦니! 아 너무 느려 시간은 금이다 아 양띵님 있었어요 아 양띵이면 이해하죠 과이들이랑 다 ض 깎은 한 два 아무리rist아 죄송합니다 늦는건 어때서 고작 1분 늦었다고 그죠? 왜 그러니 삼식현자 이상해 삼식이 늦었다고? 와 미쳤네 저거 삼식현자 왜 늦었어? 쓰레기네 저거 삼식현지였어? 저 회의장 갔다왔거든요 뻥씨만 해 핑계죠? 아유 뻥씨다 야 그거 전에 후추가 이미 써먹은 랩 어쩐지 안오더라 아 여러분 네 여기는 그 삼파전 하는 곳이구요 어디 계시죠? 어디 계시죠? 우리 일꾼분한테 시계 안줬다 잠깐만요 너 나쁜 애구나? 버리고 온거야? 그럴 수도 있어 시계 그냥 치면 받잖아요 일꾼분들은 안되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와 떨려요 오늘은 어떤 전장이죠? 오늘 전장이 오 여긴거 같은데요? 아 이거 살짝 올라갔네 이거 갖고 있구나 대전장으로 이게 오늘 대전장입니까? 이건가요? 이거 오프닝 스테이지 아닙니까? 이거 오프닝 스테이지 아닙니까? 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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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차인데 요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거죠 맞아 맞아 왜 그런거지 그럼 옴스 스테이지인데 뭐야 이거 아유 이게 본이 아닌게 또 이게 2층으로 올라오세요 이거 이제 상자 깔아도 되죠? 상자 상자는 대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깔아요 먼저 대전 순서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속성 대전자 와 땅속성 대전자? 아 기본 아 근데 번갈아가면서니까요 그쵸 그쵸 아니 본의 아니게 또 물속성일 때 어떡하냐 진짜 야 시험 아니야? 와 진짜 목속성에서 싸우게 될 때 어떻게 되려나? 나 잠수대 악마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죽잖아 나 콜라 뽑는다고 여기 빨리 뽑는 대로 와주세요 여러분 근데 뭐 제작 뽑으면 되는 거니까 뽑는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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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양띵 리미스 신의 스킬이죠 어떤 거요? 어 아니 데뷔가 왜 안 들어가냐? 어 이거 존나 오류.. 아니 너무 오류 났는데? 아 끄지 피하지잖아 아니 당황해 아니 이거 맨날 스킬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몇 분이야 저도 저런 부분에서 그냥 냅둬는데 오모님이 얼마나 마법밖을 신경 많이 받으세요 밥 쏜다 보셨죠? 오모님이 여기 그러십니다 가즈님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아주 열일 하시네 열일 진짜 거의 받치셨어 자 여러분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서 책을 뽑아주시면 대전 순서가 나옵니다 야 뭐야 얘 아 예 죄송합니다 오호 아니야 양띵님이면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님 제가 뽑았는데 뭔 소리세요 감사합니다 콩콩님 아 난 내가 먹었다 그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뿅 역시 1등의 여유인가요 인자 아시네 다 뽑으셨습니다 다 뽑으셨습니다 3시 죽었다 오모님 요즘에 저랑 팀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? 어디서 그런 소문이죠? 자기 팀은 친절 같으시나봐 이거? 어머 송콩님 어디서 나 니 손이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아 맞아요 제가 소문대로 다졌어요 자 여러분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와 진짜 불안한데 와 완벽해 다 뒤졌다 다 뒤졌다 진짜 완벽하다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 자 여러분 1번 싸우시는 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럼 와 와 와 당신입니까? 반가워요 야 이거 비 내리는 스킨 필수 아니냐? 야 나 아니야 나 제자 있어 뭐래 너 내 제자 무시하니? 아 제자가 나오니까? 저 제자 레벨 10 넘습니다 와 아 혹시 제자 속성이? 얼음이요 오늘 엘사 누님을 소환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 네 두 번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뽑으시죠 뭐야 써버렉 걸리는 척 하지 마라 다 안다 진짜 멈췄네 진짜 렉 걸렸네 진짜 렉 걸려 진짜 렉 걸려 진짜 렉 걸려 나 마크가 멈췄는데 나도 멈췄어 나도 멈췄어 나 마크가 멈췄어 사연하면 기분 탓 이거 두 번째 있지 두 번째 두 번째 엄청난 엄청난 웃긴 장면 나오다 보다 왜 꺼렸어? 뭐야 이거 껏닥 켜야 되나? 나 아예 멈췄는데 마크가 껏닥 켜야 되나? 마크가 껏다 켜? 나 마크가 멈췄어 나 껏닥 켜야 되나? 껏닥 켜야 되나? 아니 아니 운영자들은 안 찍었나 물어봐 저 아예 꺼져 껐는데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되지 제자들아 튕겼뉴 두명이 거 두명이요 아 아 아 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제자들이 시청자 연락이야 미리미리 연락하셨어야죠 연락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 혁륜이PR 아니 깜짝 Exchange 그냥 삼식이 죽이죠 저는 저는 들어왔습니다 저희 제자들 안 튕겼다는데요? 저희 제자들 맞죠? 왜 우리만 튕겼지? 우리만 여기만 튕긴 거 같은데? 나 들어왔다 두 번째가 뭔가 있다니까 똥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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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그럼 그냥 바로 순서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땡 호추님은 조금 걸렸나 보다 자 두 번째 분 나와주세요 과연 어 뭐야 누군데 야 삼식이네 오무형이야 오무님 파이팅 오무님 삼식이녀석 아주 찢어 밝혀주십시오 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하나 네 다주 콩콩 얼음과 범미의 싸움 근데 다주님께서는 제자가 지금 나오셨나봐요? 예예 저희도 어 제자 싸움이네 진짜 싸움이네? 제자 싸움 좋겠다 네 번째 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만날 줄 알았다 우리는 둘 다 얼음이야 얼음 파이팅 하자니까 다섯번째 하나 둘 셋 와라 자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경기 책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경기 우리 웃어네 아 웃기다 미선님이죠 상자에 준비 각자 자기 색깔 쪽에 상자를 설치한 뒤 준비가 되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랑 통화해야 되는거 아닙니까? 예 제자들이랑 통화하십쇼 제자 없는 사람들끼리 남겠습니다 제자가 이제 됐단다 테스트가 여보세요? 필요한거 포션 들어요 저 위에 전설의 마라 포션 넣었거든요 저거요? 더 필요 없을거 같은데 아 그래요 리프 들어요 리프 하나 들었죠? 네네 이거 라이티라 응 라이티라 넣고 제가 좀 가져갈거 뺄게요 30분 남았거든요 어떤거요? 이거 레벨업 아 그래도 안될걸요? 이거 일단 미소짱 이거 얼음 기본 스킬이에요 이거요? 그 다음에 엘사누나 들으셨죠 엘사누나 이거 좋아요가 들어가있나? 좋아요는 뭔 스킬이지? 어 이거 좋아요 들으셔야 되지 않나? 10레벨 됐어요 어 이거 튕기는 스킬이에요 좋아요 아 이거 들으세요 이거 번개 그거 아니에요? 번개요? 네 아 맞다 아니구나 못하구나 지금 10레벨 됐거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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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 이거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포션 다 들었어요? 네네 그 다음에 리프 드셨죠? 리프 안드신거 같은데 하나? 리프요? 네 리프가 담긴 포션 이거 하나만 남았어 이건가? 어 네네 그거에요 됐죠? 이거 먹고 하면 되나요? 아 가서 먹으면 돼요 아 이거 시작 전에 하는거에요? 시작 전에 먹어도 돼요? 아니요 아니요 시작할 때 아 네 시작할 때 됐죠 다 챙겼죠? 네네 자 내려갑시다 네 자 저기만 갔다올게요 이거 리프 낙 때문에 없죠? 네네 그럴거에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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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 왔습니다 저희 팀 저희도 왔습니다 저희도 왔습니다 이게 뭔 반전이야? 누나 불러주세요 홍아 홍아 먹을거 하나만 먹을거 알았어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기본이 만들어져? 뿌렸는데? 뭐가 뭐가 안 만들어봤어 아니 이게 무섭서 고기 뿌렸는데 불속성 넣어서 만들라 돼 있던데? 안 만들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안맞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누나 근데 제가 누나를 그런게 아니라 어 양띵이 이거 총수입니다 양띵이 이거 총수에요 잠시기 죽여야 합니다 이거 총수입니다 누나 보호권 써 드릴게요 누나 얘 보호권 없으면 탈락합니다 참 누가 나 때렸어 이거 좀 가까이 가서 봐도 되나요? 제가 쳐드릴까요? 여기까진 되겠지 제발 우리팀 이겨라 우리팀 이겨라 우리팀 이겨라 여기서 안보여 양띵이 안보이네 제발 간다 제발 어 양띵인데 지금 영웅이 안되지 와 점프를 하시네 와 화이팅 안돼 맞지마 찌질아 우리팀 찌질이니 야 나를 왜 때려 나를 맨손은 안되지 좋아 잘한다 제발 와우 음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